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 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엘시티 박형준 두채 두채 엘시티 박형준 40억 헷갈립니다 두채 두채 40억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좋았어 이거는 지역에서 불리는 거잖아요 부산에서 강민호 선수인가요? 근데 이제 전국을 커버하는 또 로고통이 있던데요 조강지처가 좋더라 뒤에 보면 썬열료 노래인데 조강지처가 좋더라 이게 바이블의 쇼 들어가야 됩니다 김영춘이 쇼 이런 느낌으로 오늘도 가볍게 한번 오세훈이 여론전을 계속 SNS, 트위터, 페북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기억하는 오세훈의 서울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서울시장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 이거를 좀 어필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치적, 업적을 좀 공유해달라 뭐 이런 식의 협조 트윗을 날렸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트윗들이 자기 오세훈 하면 생각나는 게 이거라는 거야 애들 밥 주기 싫어서 무릎 꿇고 오열한 모습이 생각난다고 그리고 이제 투표율이 33.3%가 안되면 사퇴하겠다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광화문 뜯어고쳐가지고 물난리나게 만든 거 그래서 이제 오세이돈이라는 별명이 생각됩니다 그렇죠, 지하철 역의 뚜껑도 없애고 그리고 이제 오세훈의 서울 역시 아시아의 베네치아를 만들겠다던 물의 신 오세이돈 아시아 베네치아를 만들었어 실제로 네, 그리고 서울시청 기습 철거하고 지금의 그 쓰나미 모습 저는 항상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아주 불쾌합니다 네, 정말 본인이 정말 오세이돈이라는 걸 한번 제대로 어필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가 하면 세비뚱뚱섬 세비뚱뚱섬 기괴한 시청사 여기도 있네요 망해가던 세비뚱뚱섬을 그나마 박원순 씨한테 살렸는데 자, 뭐 동대문 디지턴 플라자 벌레크 밑에 유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제대로 지켜내질 못했어요 네, 지켜내요 청계천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청계천도 그 아래 많은 유적들이 있었는데 이명박 때 그거를 그냥 다 파내버려가지고 더 이상 다시는 복원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양화대교 네, 양화대교 급거부 그 양화대교 밑에 이거 크루즈 지나가도록 요거를 교각을 50m에서 100m로 넓혀야 된다나? 그래가지고 이거 서울시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엄청나게 교통 대란 뭐 난리가 났었죠 요 동네 사는 분들은 아마 이를 갈 겁니다 참 오세훈씨 참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호응을 해주고 있어요 디자인 서울이 남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도 이 사람보다 문화재 덜 부섰을 겁니다 용산 참사 개발하느라 사람도 죽였다 이것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휘재씨가 브레이브걸스의 사인 CD를 어디 잘못 관리를 해가지고 버렸는지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중고시장에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이휘재 선배님 이러고 사인 더구나 브레이브걸스가 그때는 잘나가지도 못했을 때라서 그렇죠 제 생각에 잘나가는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래 이러고 별로 생각 없이 그냥 어디 두고 온 것 같은데 그 오세훈씨도 2006년에 시장할 때 이제 이여령 선생님이 이 책을 하나를 선물을 해주면서 오세훈 시장 해존이라는 문구를 적어가지고 이제 오세훈 시장한테 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헌책방에서 발견된 겁니다 아이고 해존이란 말이 무슨 뜻이 몰랐나? 그런 것 같아요 해존이 이제 뭐 보내 이거를 보내니까 좀 잘 좀 관직해달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진짜 이게 해존이란 뜻을 몰랐다고 해도 본인의 이름을 적어준 이게 바로 시민의 힘입니다 2010년 결단에 감사할 뿐이다 서울의 퇴보를 막았다 경산 참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네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 오세훈씨가 원하니까 오세훈 재임 시절에 기억 남는 것들 이런 식으로 댓글로 아니면 또 이렇게 RT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오세훈의 치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기억하시나요 오세훈의 서울이라는 이 홍보 방안을 생각한 사람은 분명 엑스맨이니까 자르라고 여기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학자세요 최동석 도장님 이분께서 박형준의 우연성이라고 하는 카드를 만들어주셨는데 이거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 공유를 하려고 가져왔어요 첫 번째 우연히 우연히 아들이 중개의를 만나서 복비도 없이 엘시티 분양권을 받았다 아니 엘시티가 당시에 뭐 10억 입 10억 했던 거 아닌가요 엘시티 분양권이 무슨 뭐 뭐 뭐 어디 저 무슨 음식점 대기표도 아니고 딱지도 아니고 음식점 대기표도 아무나 안 주죠 어떻게 기다린 건데 그쵸 무슨 뭐 지원자리 딱지도 아니고 우연히 아들이 중개인 만나서 복비도 없이 받았대 두 번째 우연히 엘시티 10층층과 18층 3호라인 두 개를 계약하게 됐대 그리고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딸도 우연히 만나서 계약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우연히 28억 원어치 위술품을 엘시티에 납품하게 됐대 요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하도 이 미술품 대형 건물에 미술품 납품이 구조리가 너무 많으니까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구조리가 틈입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해 먹었어 어? 아니 하필 그 우연히가 여기만 계속 되냐고 우연히 라는 사람은 우상호 우연 친구가 우연인데 우연 네 그분이 자기 부르는지 알겠다 네 번째 우연히 네 경주에 있는 주택의 용도를 창고로 변경하게 됐어 우연히 다섯 번째 우연히 부산 기장동의 주택이 미등기련 상태로 4년 동안 있었어 여섯 번째 우연히 국회 레스토랑 운영을 지인에게 맡게 됐다 맡기게 해줬다 지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부인의 조연화랑 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권 사업의 공동 투자자 공동 소유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동업자죠 근데 그 동업자가 임대료 한 푼 안 내고 전기세 수도세 한 푼 내지 않는 한강뷰의 국회 6층 건물에 있는 양식당을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상태에서 해서 5년째 해먹고 있어 우연히 7번 우연히 공직자 재산 등록에 넣지 않았어 여덟 번째 이 모든 일은 모두 우연히 이뤄진 일이다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죠 그 필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필연일 겁니다 이런 우연이 한 사람한테 한 번만 일어나기도 굉장히 힘든 우연입니다 로또가 여덟 번 맞은 거예요 우리 지민들께서 우연히 발생한 이 아파트 박경준 재산 찾아주기 운동 재산 찾아주기 운동 어디인지 모르니까 먼저 경주에 있는 창고용 주택 이게 다스 바로 옆에 있어요 이게 좀 찝찝합니다 그 안에 집 안에 창고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그 다음에 기장에 있는 미등기 건물 이거 부산 외곽 이쪽이 어마어마하게 개발되고 있거든요 조연화랑 조연화랑 바로 옆에 있는 디마크 전세 10억짜리 테라스 하우스 그 다음에 LCT 두 채 요정도인데 요게 이제 뭐 아내의 딸 아들 명의로 되어있기도 하고 디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연화랑 명의로 되어있습니다만 일단 조연화랑에서 2019년 이후에 아내는 일단은 스텝다운 직을 벗어났다 해서 또 관련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이렇게 부동산 지도를 또 만들어서 시민들께서 유통을 하고 계십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 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